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리기로 하고 준비해온 종목들도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희 두 달 전부터 제가 주력주, 몰빵주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KBA 메탈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월 12일에 드렸고 이렇게 한번 지수가 5월 8, 9일에 빠졌을 때 또 한번 매수하셔야 된다고 신호 한번 더 드렸습니다. 자 5월 중순에 슈팅 한번 나와줬고 제가 꼭 붙들고 계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자 6월에도 연속해서 매수가 남아있다고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집중방 들어오셔서 받아보신 분들 분명히 계시고요. 자 그리고 또 최근에 5월 29일 어떻게 됐죠? 자 5월 29일에 상한가 찍었습니다. 자 J2K 바이오 종목이었는데 이 기업 화장품 원료 연구하고 제조하는 회사예요. 자 근데 최근에 한중 FTA 즉 자유무역협정 2단계 국정재개로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자 화장품 사업 관련주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겁니다. 자 요즘같은 시장에 상한가 나오는 종목이 많이 있나요? 자 원래 저희 방 월 55,000원 유료방이었습니다. 기수 6기 모집 중이고 자 5기는 모집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 옆에 제 번호로 1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자 제가 무료로 6기 방에 입장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저의 이렇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 자 주력주 KBA 메탈 J2K 바이오 잡아서 수익받고 집중기수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받으셔서 수익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 주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40조원에 달하는 ESS에너지 자 ESS에너지 저장장치 수출 투세를 누리는 종목입니다. 자 세계 1위 수준의 초고압 변압기 기술력을 바탕으로 또 얼마 전에는 국내 최초 독자 기술로 개발한 HDC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30배는 넘게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자 큰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자 여러분들 꼭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좋은 종목 전부 좋은 종목 정보 전부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기로 한 이 종목 빠르게 한번 도대체 어떤 모멘텀 때문에 오른다는 거고 자 얼마나 오른다는 건지 자 역시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ESS 관련주로 준비를 해왔어요. 자 ESS가 뭐냐 자 ESS는 전력을 내재된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자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에너지 저장장치를 자 ESS라고 말합니다. 자 신재생 자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함께 그 수요가 자 진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날씨에 따라서 전기 생산량이 들쭉날쭉할 수 밖에 없는 태양광이라던가 자 풍력발전이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자 이 ESS가 ESS가 반드시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되기 때문에 자 앞으로는 계속해서 많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최근 ESS 호황은 미국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태양광 설치 열풍 덕분입니다. 최근 1월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 모아비 사막에 미국 최대 태양광 단지 태양광 모듈이 무려 200만 개나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가 미국 전역에 좀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작년 1분기에 불과 1700메가와트죠. 1700메가와트 아워 메가와트 아워였다는 미국의 ESS 시장은 자 4분기가 되니까 무려 12,351메가와트 아워로 늘어났습니다. 자 무려 8배 자 8배가 가까이 폭증을 한거에요. 자 ESS 설치량으로죠. 어마무시한 대호황이죠. 자 시장에서는 이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증설과 함께 자 ESS 시장, 이 ESS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자 막대한 전력을 쓰는 데이터 센터 이거는 송전선을 설치하는 대신에 인근에 직접 발전시설, 이렇게 발전시설을 지어야 하는 이런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경우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 설치장치는 진짜 필수적인데요. 자 ESS 시장이 전기차 시장보다 더 커질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이 아저씨 누구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아저씨 여러분들 누구시죠? 자 일룸머스크 테슬라 CEO죠. 자 일룸머스크 이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 수년동안 ESS 사업이 ESS 시장이 전기차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거다. 실제로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또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대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수명을 다한 전기차용 배터리가 재활용을 거쳐서 ESS용 배터리로 사용될 경우에 가격 하락과 함께 ESS 시장이 더 커질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 바로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효성중공업이에요. 자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에 도대체 어떤 모멘텀이 있냐. 자 지금 AI 시작된 상용화에서 시작된 전력 인프라 대호왕들 크게 가장 크게 수혜를 보고 있는 뭐다. 변압기 종목입니다. 변압기 종목인데 자 변압기가 뭐에요 여러분들. 변압기는 전략의 힘을 전력의 세기 전기의 세기를 강하게 변화시켜주고 약하게도 변화시켜주는 그런 장치인거에요. 자 이게 왜 필요한거냐. 자 여러분들 보통은 에너지 발전소가 발전소가 우리집 만약에 근처에 있어요. 자 아니면 저 멀리 시골에 있어요. 자 에너지 발전소 보통은 시골에 있죠. 자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게 원전이 됐건 신재생 에너지가 됐건 어쨌든 교회 지역에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송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집으로 송전을 해줘야 될 거 아닌데 전기를 보내줘야 되니까. 자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이나 기업에서 전기를 쓸 거 아닙니까.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에너지 발전소에서 집이나 기업으로 송전을 할 때에는 전기를 보낼 때에는 전기의 힘이 강해야 돼요. 이게 오면서 전기의 힘이 약해지면 안 되니까요. 자 그렇죠. 자 우리가 야구공을 만약에 던질 때 멀리 있는 사람한테 던지려면 일단 이렇게 던지는 순간에 힘을 엄청 엄청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세게 보낸 전기가 집이나 기업으로 올 때까지도 똑같이 그 힘이 유지된다고 하면 어때요. 자 문제가 생기겠죠. 자 전압이 너무 세니까. 자 그래서 우리 집이나 기업에서 콘센트 보면 뭐 110V, 220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약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압기 즉 이 변압기는 이렇게 발전소에서 우리 집이나 기업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를 보낼 때 그 전기의 압력, 전기의 세기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변압기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가 될 건 태양광, 풍력 아니면 뭐 화력발전소 혹은 원전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다 이 변압기가 필수적이고 전기가 엄청나게 더 필요한 시대에 그렇죠. 자 AI로 인한 전력 소모 심화 또 데이터 센터 증설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전력 인프라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이 변압기의 대장주인 효성중공업은 앞으로 분위기가 그리고 모멘텀이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목은 20년, 한 23년, 23년에서 한 24년 구간에서 보면은 한 당시에 6만원, 7만원 선에 했던 게 쫙 올라가서 46만원, 46만원까지도 이렇게 올라갔네요. 자 대략 그러면은 한 7배에서 8배 정도 오른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근데 7배에서 8배 오른 종목을 한참 오르고 있을 때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라고 하면 아주 이상한 놈일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효성중공업에 대한 기술적 분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목은 23년부터 24년까지 한 6만, 6만, 7만원 선에서 있었던 게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최고 고점이 46만 9천원까지 갔어요. 자 이게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7배에서 8배 정도 상승한 걸로 보이는데 제가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들어가라고 했었으면 조금 이상한 놈이었겠죠. 네 저는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7배, 8배 올랐어도 최근에 두 달 동안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46만 9천원 고점까지 올라갔던 종목 주가가 30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지지선 단기바닥 만들어주고 여기서 지금 반등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고점선을 그어볼게요. 자 고점선을 그었을 때 얘는 이렇게 쭉쭉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연재 주가는 38만 3천 5백원입니다만 얘 지금 못해도 한 45만원 선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고 혹은 더 뛰어넘어서 50만원 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기 모집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제 번호로 1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자 6기에 제가 무료로 입장시켜드릴 테니 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는 더 이상 파란색이 아닌 빨간불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회원분들에게 좋은 종목 하나하나 찾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수익도 따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죽방에 꼭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 대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